체외 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석야건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 따라서 오히려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할 경우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다른 치료와 병행해서 필요하다면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멀리 있는 아이스크림과 처럼 일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마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